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4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다들 풀어왔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종합문제 1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다들 읽어왔죠? 먼저 외국인 선생님이 읽어주는 본문을 듣고 시작하죠. 먼저 외국인 선생님이 읽어주는 본문을 듣고 싶어요. After lunch, we went to our aunt's. She lives in the country. We got to the station in time for the train. It took about 10 minutes to go to the station on foot. Aunt was feeding the chickens. We helped her for an hour. She gave us 10 fresh eggs. I like to visit her. Sunday, October, 7th, fine. Sunday는 일요일, OCT는 October, 10월의 줄임말이죠? 7th는 7일, fine은 형용사로 날씨 등이 맑은 이런 뜻이니까 10월 7일 일요일 맑음 이런 말이네요. Got up at 7. Got up은 일어나다 이런 뜻, get up의 과거형이고 At 7은 7시에 이런 말이니까 7시에 일어났다. 일기체의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I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After breakfast, my brother and I went to the barbers. Barber는 이발사 이런 뜻인데 뒤에 apostrophe S를 붙여서 The barbers 하면 이발소 이런 뜻이 되죠. 뒤에 상점이란 뜻의 샵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My brother and I went to the barbers. 내 동생과 혹은 내 형과 나는 이발소에 갔다. After lunch, we went to our aunt. Ant는 아주머니 이런 뜻인데 뒤에 apostrophe S가 붙어서 Ant 하면 뒤에 하우스가 생략된 것으로 아주머니 댁 이런 뜻이 되죠. After lunch, 점심 식사 식사 후에 We went to our aunts. 우리는 우리 아주머니 댁에 갔다. She lives in the country. Country는 나라, 국가, 혹은 시골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시골이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녀는 시골에 산다. We got to the station in time for the train. Got to는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 get to의 과거형이고 Station은 정거장, 역 이런 말이죠. In time for는 뭐뭐의 시간에 맞춰 이런 뜻이니까 We got to the station. 우리는 정거장에 도착했다. In time for the train. 기차 시간에 맞춰 즉, 우리는 기차 시간에 맞춰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죠. It took about 10 minutes to go to the station on foot. It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고 Too 큰은 시간 등이 걸리다. 이런 뜻의 동사, tak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하면 사람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혹은 사람이 생략돼서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말로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About은 약, 대략, 대강 이런 뜻이고 On foot은 걸어서 이런 말이니까 It took about 10 minutes. 약 10분이 걸렸다. To go to the station on foot. 걸어서 정거장에 가는데 즉, 걸어서 정거장에 가는데 약 10분이 걸렸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Ant was feeding the chickens. Feed는 동사로 먹이를 주다. 음식을 주다. 이런 말이고 Chicken은 닭 혹은 닭고기 이런 뜻이니까 아주머니는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다. We helped her for an hour. 여기 for는 전치사로 뭐뭐동안 이런 뜻이니까 For an hour는 한 시간 동안 이런 말이 되죠. 우리는 한 시간 동안 그녀를 즉, 아주머니를 도왔다. She gave us 10 fresh eggs. gave는 주다. 이런 뜻의 동사 give의 과거형이고 Fresh는 형용사로 신선한. 그리고 egg는 달걀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우리에게 10개의 신선한 달걀을 주었다. 이런 말이죠. I like to visit her. Like to 부정사하면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이런 말이고 Visit는 동사로 방문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녀를 방문하기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죠. 먼저 1번 윗글은 어떤 종류의 글에 속하는가? Letter는 편지 Diary는 일기 Poem은 시 Nubble은 소설이란 뜻이죠. 윗글은 일기니까 보기 2번 Diary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윗글에는 몇 명이 등장하는가? My brother 내 동생 혹은 내 형 I, 나, Ant, 아주머니 이렇게 3명이 등장하죠. 다음 3번 밑줄 친 A문장에 Ant 다음에 생략된 말을 써라. 앞에서 Ant는 아주머니 댁 이런 뜻으로 뒤에 house가 생략된 형태라고 했죠? 정답은 house가 되겠네요. 다음 4번 밑줄 친 B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라. We got to the station in time for the train Got to는 get to 어디어디에 도착하다의 과거형이고 Station은 정거장, 역 이런 뜻이었죠? In time for 하면 뭐뭐의 시간에 맞춰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기차 시간에 맞춰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지막 5번 밑줄 친 C에서 She가 대답의 중심이 되는 의문문을 써라. C문장을 보면 She gave us 10 fresh eggs. 그녀는 우리에게 10개의 신선한 달걀을 주었다. She가 대답의 중심이 되려면 누가 너희들에게 10개의 신선한 달걀을 주었니? 이런 식의 의문문을 만들면 되죠? 주어는 누가 하니까 Who를 주어로 해서 Who gave you 10 fresh egg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종합문제 1번을 다 풀어봤는데 지난장에서 배웠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정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복습 철저하게 하고요. 그럼 다음 종합문제 2번을 보죠. 종합문제 2번 A 문장에 밑줄 친 단어의 반대말을 B의 괄호 속에 써라. 1번 A Rich는 형용사로 부유한, 부자의 이런 뜻이니까 He is a rich man. 그는 부유한 사람이다. 즉, 그는 부자이다. 이런 말이죠? Rich의 반대말은 poor가 되죠? poor는 형용사로 가난한, 빈곤한 이런 뜻이니까 B He is a poor man.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정답 넣어서 문장 들어보죠. He is a rich man. He is a poor man. 다음 2번 A Left는 여기서는 형용사로 왼쪽에 이런 뜻이니까 She has a flower. 그녀는 꽃을 가지고 있다. In her left hand. 그녀의 왼쪽 손에. 즉, 그녀는 왼쪽 손에 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Left의 반대말은 당연히 right가 되겠죠? Right는 여기서는 형용사로 오른쪽에 이런 뜻이 되겠네요. B He has a flower in his right hand. 그는 오른쪽 손에 꽃을 가지고 있다. 정답 들어보죠. 정답 들어보죠. She has a flower in her left hand. He has a flower in his right hand. 다음 3번 A Before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______________ 앞에, __________ 전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뒤에 명사 디너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으니까 전치사로 쓰인 거죠? 따라서 Before dinner는 저녁 식사 전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Tom studies English before dinner. Tom은 저녁 식사 전에 영어를 공부한다. Before의 반대말은 after가 되죠? After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__________ 후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뒤에 명사 dinner가 나오니까 역시 전치사로 쓰였네요. After dinner는 저녁 식사 후에 이런 말이니까 B Jack studies English after dinner. Jack은 저녁 식사 후에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말이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4번 A Easy는 형용사로 쉬운 이런 뜻이니까 This book is easy. 이 책은 쉽다. Easy의 반대말은 difficult가 되죠? Difficult는 형용사로 어려운, 곤란한 이런 뜻이니까 B That book is difficult. 저 책은 어렵다. 정답 들어보세요. This book is easy. That book is difficult. 다음 마지막 5번 A Sold는 팔다. 이런 뜻의 동사, 셀의 과거형이죠? 셀은 sell, sold, sold.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다는 거 알아주세요. I sold the old car. 나는 그 오래된 차를 팔았다. 팔다 이런 뜻, 셀의 반대말은 사다라는 뜻의 buy가 있죠? 그런데 시세가 과거니까 buy의 과거형, boa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buy도 buy, boat, boat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죠? 원은 카를 받는 부정 대명사니까 B And I bought a new one. 그리고 나는 새 차를 하나 샀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들 잘 풀어봤나요? 이렇게 반대말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몰랐던 단어는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그럼 다음 문제를 보죠. 종합문제 3번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라. 1번 M To Very You I See Glad Period 즉, 마침표 Glad는 형용사로 기쁜 이런 뜻이죠? 동사로는 비동사 M과 일반 동사 C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 동사는 툴을 사용해서 부정사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런데 M은 To M 이렇게 부정사로 만들 수 없으니까 C를 To C 이렇게 부정사로 만들어야겠죠? 따라서 비동사 M이 문장의 동사가 되고 주어는 I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M 뒤에 보어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Glad가 오면 되겠네요. I am glad Very는 당연히 형용사 Glad 앞에 와야 하죠? I am very glad 그리고 뒤에 부정사 To C가 오고 C의 목적으로 U가 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장 끝에 Period 즉, 마침표 정리하면 I am very glad to see you, Period 나는 당신을 만나서 매우 기쁩니다. 뒤에 부정사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 부정사 To C는 만나서 기쁘다 이런 의미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네요. 정답 다시 들어보죠. I am very glad to see you. 다음 2번 Brother, Your, Is, To, How, 감탄부호 감탄부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감탄문이 되겠죠? 또 How가 있으니까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면 되겠네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형용사 혹은 부사 주어, 동사, 감탄부호 이런 어순이 되죠? How 다음에 키가 큰 이런 뜻의 형용사 ToL이 오고 주어로 Your brother 다음 동사 Is 마지막으로 감탄부호가 오면 되겠죠? 정리하면 How tall your brother is 감탄부호 너의 동생은 혹은 너의 형은 정말 키가 크구나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How tall your brother is 다음 3번 Her, she, mother, kitchen, in, helping, the, is, period Kitchen은 명사로 부엌, 주방 이런 뜻이죠? 비동사 Is가 나오고 ING형인 helping이 나오니까 Is helping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명사 kitchen은 전취사 in, 정관사 너와 함께 In the kitchen 이렇게 부엌에서 이런 뜻의 부사구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She와 mother인데 제일 앞에 her가 있으니까 Her mother 이렇게 돼야죠? She는 Is helping에서 helping의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She를 주어로 하고 Her mother를 helping의 목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period 정리하면 She is helping her mother in the kitchen 그녀는 부엌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돕고 있다. 정답 다시 들어보죠. 다음 마지막 4번이죠. 독해 지문이네요. 다들 읽어왔죠? 그럼 함께 한 문장씩 살펴보죠. 종합문제 4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One summer day The principal of Washington school said to all the children Today I have bad news for all of you. One summer day는 어느 여름날 이런 말이고 Principal은 명사로 교장이란 뜻이니까 The principal of Washington school은 워싱턴 스쿨의 교장 선생님 이런 말이 되겠죠? said는 말하다 이런 뜻의 동사 say의 과거형이니까 One summer day 어느 여름날 The principal of Washington school said to all the children 워싱턴 스쿨의 교장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말했다. Today I have bad news for all of you. Bad는 형용사로 좋지 않은 나쁜 이런 뜻이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We can't use like fox this summer. Use는 동사로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고 Lake fox는 호수 이름으로 고유명사죠? This summer는 금년 여름에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금년 여름에 fox 호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It's too dirty To는 부사로 너무, 매우 이런 말이고 Dirty는 형용사로 더러운, 불결한 이런 뜻이니까 그것은 너무 더럽습니다. It's like fox를 가리키니까 fox 호수가 너무 더럽다는 말이죠? The children couldn't believe it Believe는 동사로 믿다 이런 뜻이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즉, fox 호수가 너무 더러워져서 금년 여름에 이용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자, 그럼 1번 문제가 풀리죠? 1번은 A에 이시 가리키는 것을 20에서 25자에 우리말로 쓰라고 했는데 fox 호수가 너무 더러워져서 금년 여름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이 Last summer, they went to lake fox Last summer는 지난 여름, 작년 여름 이런 뜻이니까 작년 여름 그들은 fox 호수에 갔다 They caught fish and swam there Coat는 붙들다, 잡다 이런 뜻의 동사 Catch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고 Swam은 수영하다, 헤엄치다, 수임의 과거형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수영도 했다. There는 lake fox를 가리키니까 왁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수영도 했다는 말이죠? It was the best place to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은 소풍가다 이런 말이니까 It was the best place 명사가 되겠네요 여름방학 이런 말이죠? Soon은 부사로 곧, 머지않아 이런 뜻이니까 We will have our summer vacation soon 우리는 곧 여름방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곧 여름방학을 맞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Said a principle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다. If you all work hard to clean the lake, we can use it this summer. If는 접속사로 만약 ~~라면 이런 뜻이고 Hard는 부사로 열심히죠? Clean은 동사로는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는 깨끗한, 청결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요. If you all work hard to clean the lake, 만약 우리 모두가 호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여기 부정사 to clean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일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동사 work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네요. We can use it this summer. 우리는 그것을 이번 여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s like fox를 가리키니까 fox 호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 문장으로 가기 전에 주의할 게 있는데요. If we all work hard to clean the lake, 만약 우리 모두가 호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앞에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의미상 미래의 일이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배웠죠? 다들 기억날 거예요. 여기서도 호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의미상 미래의 일이지만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 work가 쓰였죠? When the work began, everybody in town came to help the children. When은 접속사로 ~~할 때 이런 말이고 Begin은 시작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의 동사 Begin의 과거형이죠? Town은 읍, 시내 이런 말이니까 When the work began,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The work, 그 일은 팍스 호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죠? Everybody in town,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Came, 왔다 To help the children,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즉,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죠? 부정사 to help는 돕기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동사 came을 수식해 주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네요? Small children picked up old boxes and bottles on the beach Pick up은 줍다 혹은 사람을 차에 태우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줍다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Battle은 명사로 병 Beach는 명사로 해변, 물가 이런 뜻이니까 Small children picked up 작은 아이들은 주웠다 Old boxes and bottles 오래된 상자들과 병들을 On the beach 물가에서 즉, 여기서는 호수가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작은 아이들은 호수가에서 오래된 상자들과 병들을 주웠다 이런 말이죠? Big ones pull dirty things out of the lake Pull은 동사로 끌다, 당기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고 Out of는 머머의 바크로 이런 뜻이죠? 3번의 문제가 C의 ones가 가리키는 것을 적으라고 했는데 ones는 앞에 나온 명사 children을 받는 부정 대명사죠? Children이 복수니까 원의 복수형 ones로 받은 거네요? 3번 문제의 답은 children이 되겠죠? Big ones pulled dirty things 큰 아이들은 더러운 것들을 끌어냈다 Out of the lake 호수 밖으로 정리하면 큰 아이들은 호수 밖으로 더러운 것들을 끌어냈다 Parents took the old boxes, bottles and dirty things to the truck Took는 동사 take의 과거형이죠? 바로 아래 to가 나오는데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가지고 가다 혹은 데리고 가다 이런 말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끌어낸 그 오래된 상자들 병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트럭으로 가져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A few days later, the principal said to the children Today, I've brought you good news A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가사 명사가 와서 몇 개의, 약간의, 소수의 이런 뜻이니까 A few days later 하면 며칠 후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Brought는 가져오다 이런 뜻의 동사 Brin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A few days later, the principal said to the children 며칠 후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Today, I've brought you good news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Now, we can use like fox again Because it was clean by you and by your blank Now, we can use like fox again 이제 우리는 fox 소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was clean by you and by your blank Clean이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was clean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was cleaned는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뒤에 나오는 by you와 by your blank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blank에 의해 이런 뜻으로 행위자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by you와 by your blank 이렇게 두 개의 행위자가 나왔죠 It was clean by you and by your blank 그것이, 즉, fox 호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blank에 의해 깨끗해졌기 때문에 5번 문제가 2의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았으라고 했는데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호수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괄호 속에는 당연히 parents가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parents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Now we can use like fox again 이제 우리는 fox 호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t was clean by you and by your parents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의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The children were happy 아이들은 기뻤다 They could catch fish and swim in like fox 그들은 fox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수영을 할 수 있었다 남은 4번과 6번 문제를 마저 풀어보죠 4번 D의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속을 메워라 D 문장을 다시 보면 I've brought you good news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I have good news blank blank you 이렇게 blank가 두 개 있죠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 말은 나는 여러분에게 말할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blank에는 말할 좋은 소식이니까 부정사 to tell을 쓰면 되겠네요 I have good news to tell you I have good news 나는 좋은 소식이 있다 To tell you 여러분에게 말할 즉, 나는 여러분에게 말할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6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부터 함께 보죠 1번 Last summer the lake was clean Clean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깨끗한, 청결한 이런 뜻이죠 작년 여름 그 호수는 깨끗했다 이 문장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다음 2번 Children use the lake during the summer vacation During은 전치사로 뭐뭐동안 이런 말이고 Summer vacation은 여름방학이니까 During the summer vacation은 여름방학 동안 이런 말이죠 아이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호수를 이용한다 이 문장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죠 다음 3번 Boxes and bottles were broken by children Broken은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의 동사 Break의 과거 분사형으로 Break는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변하죠 여기서는 were broken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깨졌다, 부서졌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뒤에 by children은 아이들에 의해 이런 뜻으로 행위자를 나타내죠 정리하면 Boxes and bottles were broken by children 상자들과 병들은 아이들에 의해 깨졌다 혹은 부서졌다 본문에서는 아이들이 오래된 상자들과 병들을 주워서 호수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으니까 3번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네요 다음 마지막 4번 It took a few days to clean the lake 종합문제 1번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사람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혹은 사람이 생략되어서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말로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라고 한 거 다 기억나죠? It took a few days to clean the lake 호수를 깨끗이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 문장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본문의 내용을 들어볼게요 One summer day, the principal of Washington School everybody in town came to help the children small children picked up old boxes and bottles on the beach big ones pulled dirty things out of the lake parents took the old boxes, bottles and dirty things to the truck A few days later, the principal said to the children Today, I've brought you good news Now, we can use Lake Fox again Because it was cleaned by you and by your parents The children were happy They could catch fish and swim in Lake Fox 이번 종합 문제에 양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배운 거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5장 연습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elo 제elo 전정 ك